아휴 난리 난리 났다 여기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또리 또리 우리 똘이가 똑똑해 똘아 이거 봐 똘아 이게 꽃인데 다 떨어졌다 안에 몇 개 안 들었다 그 밑에 자리로 떨어진 거 같아? 여기 나지 이제 그거 까서 보여 드려야겠다 보이지 않아 깨보다 더 쪼그매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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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여섯 개씩 들었는데 떨어지고 요게 이제 나는 그 털어볼까? 개미 서러야지 저 트여도 나왔다 걸레지도 나왔다 서리야 이거 봐 서리야 얼룩이 니가 봐볼래? 깨털듯이 이 개미들이 나온다 거에요? 이거 거미 개미 응 아예 그냥 이렇게 알지 진작에 했어야 돼 진작에 했어야 돼? 어 시험 많이 나온다 얘네? 응 엄청 많이 들어있어 나만가? 그러네 여기 많이 떨어졌네 그럼 이거 무종 생기면 옮겨 심어? 그냥 지가 자리 잡아서 이런 데는 자리 잡아 커도 예쁘잖아 아휴 무수카리 작년에 봄에 사다 심은 거 그게 씨를 그냥 저장하느니 그냥 저는 저기다 그냥 뿌려놓거든 아휴 봄에 날라면 나라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나가지고 이렇게 씨앗 뿌린 게 이렇게 났어 아이고 똘이도 이리 와봐 알았죠? 알았죠 알았죠 아휴 알았죠 그 예쁘던 백일웅이 이게 이렇게 완전히 늘어져가지고 태풍에 바람 부르니까 해가지고 이거 일단 엮어놨어 이거 이제 다 이렇게 잘라줘야 돼 여기도 그냥 계속 비 오늘 하루 나니 뻔하네 일주일 내 비가 와가지고 손을 못 댔더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이거 다 정리해야 돼 지금 이거 다 잘라줘야 돼 이거 이거 다 잘라줘야 돼 이거 여기서 또 꽃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새꽃이 이런 거 뭐고 이렇게 씨앗 맺힐 때까지 말고 다 잘라줘야 돼 이렇게 그럼 얘들이 빨리 빨리 또 꽃이 맺혀 여기 궁균 여기 씨앗서 쌩이 나오잖아 이 씨앗에서 쌩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씨앗에서 그 씨앗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이제 다 이렇게 걷어오대. 이렇게. 이놈아. 한 보름은 또. 깨끗해. 혜야. 혜야, 이리와. 그렇지. 아이고, 착하다. 아이고, 고마워, 고마워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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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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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